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할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의 5월달 의회 운영 추진비 미국 캐나다 여행간 달입니다 저번달 하와이 아 하와이란다 미국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폭포를 왜 갖느냐 하면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인공폭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금 더 확대 발전 나야가라 폭포를 직접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폭포를 좀 더 나야가라 폭포처럼 만들겠다라고 그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도 못하고 나야가라 폭포처럼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폭포는 10년도 됐는데요 말 또 좀 제발 아시고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개념도 없고 개돼지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발 좀 지금 내가 다루는 사람들이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금 뭐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차리죠 정신차리요 자 5월 1일 첫날부터 의장은 사계절 추어탕으로 시작합니다 대궁 한우구이 5월 1일날은 뭡니까 이거 1시에 사계절 추어탕으로 식사 쳐드시고 다음에 저녁에 20시 31분 20시 31분 8시 31분에 집이 안기더라고요 마오고 있는가요 이거 29만원 보통 간담회 하고 이란다면은 6시 7시 마치면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곧 8시 30분에 아 먹고 마지막 끝나면서 결제하는 이 시간에 결제를 했겠구나 일단 예 그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5월 2일날은 또 금화초밥집 갔습니다 예 초밥집 3명 6만원 6만원 가고 간담회 하면서 6만원 3명 가고 뭐 점심 먹고만 보여요 그 다음에 운영기회 위원장 투슨프레스 부산부민점 이거 뭐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3명 가고 2만 1천 9백원 아비요 아비요를 내가 뭐 안아 자치행정위원장은 아비요 가고 15만 6천 7백원 그 다음에 부의장이 금화초밥 가고 4만원 식사했네요 그냥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강경미 나 지금 이 여자를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강경미가 2월 9일날 설날 연휴 첫날 경기도 가갖고 업무 추진비로 커피 끓었거든요 예 결국은 뭐 지가 잘못 카드를 잘못 꺼냈고 이게 말이 안되는게 직원하고 원래 카드를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직원한테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려고 가져간다라고 그거 사인을 받고 하고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원래 8일날 사용을 하기로 하고 그 카드를 받아갔는데 결제는 9일날 했는데 그거도 밤 11시 가까이 돼 10시 반인가 돼가지고 커피 마셨어요 경기도에서 그거를 업무 추진비로 끓고 다시 부산 와서 잘못 결제했다 해가지고 변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5월 3일날입니다 5월 3일 점심시간에 이재모 피자 가갖고 99,000원 먹었어요 피자집 가갖고 99,000원을 처먹었습니다 4명 갖다 돼 있죠 자 다음 똑같은 날 5월 3일 저녁 6시 54분에 7시죠 7시에 샤부샤부 갔어요 5명 7만 4,700원 우리 강경미 의원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지역구가 없잖아 비례로 해갖고 의원됐잖아 지역구도 없는 게 무슨 지역 현안 지역 현안 상황 관련 토론 간다며 지역이 없잖아 여자야 웃기는 여자네 그러라고 의장 의장 잘 들어 당신은 업무 추진비를 관리 감독할 업무가 있는 사람이야 알아요 지도 뭐 빼먹기 바쁜데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함 물어봐야죠 당신 강경미 의원님 의원님은 지역이 없는데 뭘 지역 현안 상황을 관련 토론을 한다 어디 뭐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도 관련 토론회 다 하고 다닙니까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의장은 또 대군 갔어요 대군 5월 1일 날 갔는데 5월 7일 날 또 대군 갔어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30만원 우리가 한우구의 집 이런 데 가면 30만원 딱 떨어지게 나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고주모 2명 갔고 3만원 또 자치행정위원장 똑같은 날이네요 5월 7일 점심은 고주모 그 다음에 저녁은 아리랑 목살 갔고 8명 갔고 16만 8천원 쐈습니다 부의장은 간포 참가점에 갔고 13만 6천원 썼고요 운용기획위원장이 원유로 스페셜시티 부산서구청정 갔고 의정활동지원 지원용 음료구입 참 직원들은 간식비 안 나오나? 직원들은 저거 월급 안 받나? 이런 것까지 전부 나라 돈으로 다 사줘요 음료수까지 뭐까지 뭐 뭐 뭐 파리바케트 갖고 빵을 뭐 뭐 일단 그건 나중에 봅시다 자치행정위원장 파리바케트 나오네 야씨 직원용 음료구입 4만 8천 3백원 10명꺼 5시 말이 되나? 5시 25분이면 퇴근시간이 앉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동대시진점에 가갖고 이 빵 사갖고 가져가면은 직원들 다 퇴근하고 없는데 이거를 빵을 사준다고 이게 웃기는 사람이야 자치행정위원장 다음날 점심시간은 숙인에 착한 낙지 가갖고 직원용 이 뭐 음료구입을 숙인에 착한 낙지집에서 음료구입을 또 4개를 했다고? 4명꺼를? 뭐 뭐야 이거? 5월 10날은 또 의장은 금화초밥 갔습니다 15만원 이 의아스러운게 의장은 돈이 딱딱 떨어져요 좀 대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생각을 살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문의 강경미 비례의원인데 운영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고 비례의원 초선이면서도 운영기획위원장을 맡았어요 자 보세요 5월 20날 아침 8시 28분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어정활동 지원 지원용 음료구입을 했습니다 2명 8,000원 아침 8시 30분에 어정활동 지원 직원 음료구입을 2명분을 8,000원 했다 그러면 그 8시 30분에 직원들하고 같이 있었나요? 네? 저는 어떻게 써가냐면 8시 30분에 저거 남편하고 같이 마셨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왜? 저거 남편이 차퇴하주거든 추측입니다 저녁 8시 30분에 원유로 스페셜시티 부산 서구청점에 어정활동 직원 지원용 음료구입 2개 8,000원 그때 직원 같이 음료구입한 직원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장 호텔 경영하는 자치행정위원장 처갓집 양념치킨 이 사람은 처갓집 양념치킨 중독이에요 중독 앞전에는 몇 개 문나? 뭐 얼마 묵도 안하고 전부 업무 추진비 부의장은 천만 3,000원 2만 1,500원 힘샘 및 똑같은 날이네 야 이거 잤어 3시에는 3시에 뭐 천만 갖고 이것도 뭐 직원 음료구입 이것들은 천만 3,000원 뭐 안되지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운영계위원장 그래 니는 지역이 지역이 없잖아 지역이 없는데 무슨 지역 현황 관련 토론 간담회 48,000원 송독식당 갖고 그냥 밥 처문기지 자치행정위원장 서구청정 서구청정 의장활동 직원 음료구입 2명 이런건 니가 묻네 니가 처음 묻지 이거는 부의장 아 같이 직원을 각 데리고 가서 먹었다 이 말인가 없습니다 해석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데리고 가서 음료를 사줬다 업무 추진비 하하하하 좀 너그던가 모으라 좀 월급 안받나 이놈새끼들아 부의장 조방낙지가 갖고 주요 현황사 관련 토론 간담회 나도 좀 낀가도 와 돌아보겠다 운영계위원장 카네베테 태종대전 가갖고 뭐 안되고 음료구입 치긴다 12시 카네베테 태종대전 점심시간에 태종대까지 갔다 이 말인가 와 돌아보겠다 점심시간에 태종대까지 갔습니다 직원들 데리고 부의장 다음부터 점심시간에 불시 방문해 봐야 되겠네 부의장이 길레세호시 부평지역이 뭐 안됩니까 이런데나 민원사항청청 관련 토론 간담회 11만4천원 카페만디 3만8천원 5, 5, 5, 5 의장 대수정 20만원 이거는 대구한우구입만 30만원 내 말 맞죠? 대구한우구입만 지금 벌써 몇번 가냐면 한번 두번 세번 전부 30만원 대구한우구입만 30만원 30만원 29만원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갑니다 몰이초 몰이초 광복점 운영기 위행 아 몰이초 광복점 요 엄청 비싼 멋진 멋진데요 네 몰이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완전 맛집 시어드 이것들은요 맛집 동호회입니다 맛집 탐방 동호회 자체행정경장 궁 노고경력 간식구이 7만원 7명 가서 간식을 궁에서 무슨 간식을 쳐드셨는가요? 신동화 23원 요는 뭐 안됩니까? 의장님 가셔가지고 토론 간 다음에 14만원 썼고 부의장 똑같은 날이네 네 은유로시피스탄시티 부산세구청장 11,800원 자체행정위원장 산정 가갖고 5만천원 잘 쓴다 멋집니다 돌아보겠습니다 5월 20일 금화초밥 가갖고 고구마나 의장입니다 부의장은 가만 간포 참가자미 참가자미 이 집을 좀 자주 가네 앞에도 있었는데 아 있네 그래 부의장 부의장은 간포 참가자미 요를 좀 자주 갑니다 12만 5천원 자 드디어 앉아 5월 24일 요가 앉아 해외여행 갔을 때입니다 24 25 26 29일 요래 4일동안 30만원 32만원 26만원 15만원 토론 간 다음에 1일차 12명 몇 명이 너거든 몇 명 갔는데 12명이고 7명 몇 명 갔는데 해외 뭐래 인원이 많아 뭐 지역 동네 사람 해외 외국인들하고 같이 먹었다 이 말인가 15명 10명 8명 그리고 의장은 마지막 날까지 제주복국으로 끝까지 찾으십니다 66만 6천원 이게 이제 5월달 건데 지금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몇 개 더 있어요 5월달 거 아니고 또 의문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너희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예 이거는 거의 범죄 행위 저는 업무 추진비라는 물론 제가 뭐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사회생활을 안 해봐 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사회생활 아니 회사생활을 하신 분들 아니면 또 구호의원을 옛날에 좀 해봤 분들 계시면 좀 의견 좀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해외여행까지 가갖고 파티한다고 저녁에 32만원 26만원 15만원 30만원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피같은 우리 세금으로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화가 나지만 참아야지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어찌어찌 한번 파헤쳐 봅시다 감사합니다 귀를 살리자 마음을 호놀키자 빠이빠이